지금부터 제54회 문원공 단계 숙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앙에 수고해 주실 초원관의 정영철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한관에는 이성주 군의회 의장님께서 통원관에는 대종의 고문이신 박규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초 이하 개재배 국공 개홍 개홍 정신 대초 꼭 대집사 반세위 반수치위 학위 공양범으로 성 개비 연초 개청하 공양범으로 성 개비 연초 개청하 공양범으로 성 개비 연초 개설해둬 Small aclo 전광지나 권부촌 된다 전광지나 된다 대제배 전광지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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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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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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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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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